올 10월에 복원돼 시민에 공개돼 광화문 월대의 가장 앞부분을 장식할 서수상을 찾았습니다. 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의 어도의 가장 앞부분을 장식하던 서수상으로 추정되는 석조각 두 점을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증받은 서수상은 왕실의 위험을 높이거나 복을 빌고 재앙을 막기 위해 장식했던 상서로운 동물 형상의 돌조각상으로 임금이 지나던 길의 맨 앞부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생전에 소장했던 돌조각 두 점에 대해서 유족들이 의미 있게 활용되길 희망한다며 기증 의사를 밝혀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증 절차를 거쳐 결정했고 문화재청은 현재 복원 중인 광화문 월대에 기증받은 석조각들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2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감사의 뜻을 담은 서수상 기증식을 개최하고 유족들에게 감사장 등을 수여했습니다.